이별을 걷다 관리해 보신 홍준준이죠? 황시열 씨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드릴게요. 이제 전부터 포트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전면 봐주시고요. 네, 이제 오른쪽 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상자입니다. 네, 그 오늘 부대를 리허설을 하셨잖아요. 네네. 네, 그 무엇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주세요. 아, 일단 굉장히 엄정하고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는 최근 근황을 한번 여쭤볼께요. 네. 근황이 어떠지 말씀해주세요. 근황이 이제 얼마로는 이제 캐나다 비코너 컨설트를 잘 마치고,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. 그래서, 시청을 하면서, 네. 제가 그 건강관리 하고, 이제, 오늘 스스로 이제 전북 투어 컨설트를, 어,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, 전북 투어 컨설트를 언제 시작을 해요? 어,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, 어, 제주도, 오늘, 부산, 대삼, 남대비시장에, 서울까지, 한 예정으로,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데, 더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에 보시고, 좀 조금만, 조심해 주시고요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Have, egy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